와우 오오 와우 안녕하세요 저희가 저희가 어 한정희 무대라고 맞나요? 저희가 지금 저희는 선생님은 잘 알지 모르는 잘 모르시는 건데 네 14년 9월에 데뷔한 유빈준 보이부로 헤이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. 네, 앞전에 무대가 너무 폭발적이어서 신났어요. 상큼하게요. 상큼한 말이에요.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저희 타이틀곡은 채원이 뜨거워라는 곡이고요. 잘 보이시더라도 다시 재밌게 들으시고요. 재밌게 들으시는데 빤짝이는 드빈 같은 것도 맞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김! 후! I feel what it is you I feel what it i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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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feel it on my sorry Do you feel it this way? I feel what it is if I not show all the guy I feel it I'm not sure I can feel it I feel it I feel it hot, hot, hot hot, hot All the rules I feel it Seriously I feel it 하하 설탕해 눈이 뜨거지 뭐가 있는지 진겨봐 맘이 뜨거워 볼라는 감자 맘이 뜨거워 더 느껴지는 듯 듯 듯 듯 너의 엎에이스에 너를 자랐어 나의 사랑했다는 남자로 제발 그려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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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벌이 그려줘서 그려줘서 그려줘 그려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